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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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수장까지 쭉 가는거죠? 아니 관료도 그렇고 오빠의 독서적 충북도 하고 그래서 뭐 정보를 통해서 시설같은거에요 시골이거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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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골이거든요